une minute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ulent 너무 예쁘시네요 하하하하 네 첫 곡으로 제가 내 맘 그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하여 내 맘 그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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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전 잘하네 응전이 내려가지 넌 항상 녹음해요 녹음을 해요 이렇게 응전이 많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 올리려고 해야지 그러면 올리려고 계속 올라가는? 그럼 내리려고 해야지 내려야지 체크할 수 없는 손을 이렇게 해요 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리가 더 잘 나오게 하고 있는지 뭐 이정도로 짧게 저희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6학번 써니힐 코타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 무대에서 봤죠? 여러분 우리 꿈나무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오히려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세권 교수님 김사랑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당부했던 말들 있죠? 1번 조급하지 말자 2번 오디션 가가지고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하자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번째 교우관계 알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아까 눈이 감기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재밌게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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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녕!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